좋아요와 구독 좀 한번 부탁드리며 뭐여야 됩니까 일단은 레일로는 이제 귀를 뚫어야겠지 갑시다 어허허 어허허 맞어요 6번째 길 도대체 blown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예정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먼저 나온 거 살려고요. 만렙 찍은 캐릭터들이에요. 재료가 원래 이렇게 안 나왔던가? 야 내가 이걸 문컬 안 되어있다고. 여섯 번째 길 두린데? 럴수가 럴수가. 이게 문컬이 안 되어있구나. 재료가 되게 안 나오는 느낌이다. 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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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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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보이네요. 그냥 보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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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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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와 미디어 자유인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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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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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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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ovanni. t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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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뭔가 나이터가 왜 이렇게 좋아보이냐. 계속 좋아보입니다. 4킬이 5킬 같은데? 아 무도회장 가는거 아닌가? 끝엔가 무도회장. 끝맵이었나? 아 저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버지. 아버지가 복지 3킬 넣었는데 좋아보이셔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 이거 1킬 넣으면 얼마나 좋아지는 거야? 도대체 부담돼서 하겠나? 아니 캐스터 어디에 갔나? 아니 캐스터 어디에 간대? 이게 이게 정령 4킬이란 말입니까? 이게 정령 4킬이란 말입니까? 아니 드라트림 꼈어. 아직 예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 템만 좀 맞추면은 좀 제대로 해소하고 싶은데? 아 근데 아마 레일은 똑같이 4킬 나지 않을라나? 아 오늘 250까지 해야되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 올려야 되는데. 아이고. 또 썸네일 만들고 영상 올리고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12시인데 벌써 엄청 어둡다. 비가 와서 그런가 봐. 참 췄골 맞춰. 사정으로 잊지 못하고 싶어. 아ack이киеestsalo. 아 scoop.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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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만 먹었는데 살까요? 과자란 클라우더 스낵인데 약간.. 힘들어지는 타이밍에 담비같은 비랄까요? 왜 이게.. 열심히 해야 구독자선을 쳐 열 시간 나면 한 명은 만나지 않겠습니까? 노래는 NCS 노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안되나? 나이트워크? 헤헷 될 것 같은데 그치? 원퀴 닿으면 될 것 같은데 박쥐 날라가면서 해보고 싶다 개꿀잼일 것 같은데 원킬 나면 될 것 같은데 박쥐 날라가면서 될 것 같죠 박쥐만 원킬 나면은 박쥐가 날라가니까 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박쥐 왜 너 떨어지는데? 아 여기 트래프 위치 아 엘보라니어 이 타이밍에 아 그거는 약간 빨리 많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나 원킬 만들고 싶다 빨리 한번 보고싶은데 아 엘보라니어 하이 하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원킬만 되면은 나이트워크를 위한 사냥터가 될 것 같은데요. 원킬이 안나는 말이네. 개꿀잼이네. 아 원킬만 만들고 싶었는데. 템이 없어가지고. 아 끝났나 벌써? 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 원킬을 만들고 싶다. 원킬만 만들면 개꿀잼 들어갈 것 같은데. 스토리 루시도 만렙 찍고 해볼까요? 그럼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 썸네일을. 250. 소울 루시도. 섀도우로 해놓고. 제목은 낙시하면 되니까. 가로 치고 스토리 모드라고 적어놓는 거지. 크아. 개꿀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낙시라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짓하다 없잖아. 솔루시도 맞습니다. 맞기는. 원킬 내고 싶다. 레일런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봐봐.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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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